한순간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는데 나의 참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을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 수많은 질문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자들은 구도의 길을 떠난다 한순간도 변하지 않는다 헛된 집착을 버리고 아집에서 벗어나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 그 구도의 길 위에 정신과 육체의 호흡이 하나가 되는 깨달음의 무의 선무도가 있다 엥럭쿠퍼니아 엥럭쿠퍼니아 감사합니다.